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트라로 켜보겠어. 울트라로 사진 찍을 거야. 이거 빈두라고 부른다며? 빈두. 불쾌하고 더러운 것 같아. 아무 마국가 아니면 상관없어? 아닌데? 야, 인마. 과일 넣어라, 인마. 급투라네, 과일. 사고. 여기서 이제? 얘를 맡겨야 되는 거지? 맡기기. 회복하고. 뭐야? 외형 변경? 이거지? 이거네. 외형 변경을 해야되네. 야, 근데 너무. 보기만 해도 예쁜데? 바꿀게 이거? 야, 잠깐만. 이뼘형 변경? 예스. 우와, 뭐야. 야, 너무 이뻐. 어머. 와, 야, 얜 다리가 얼어있네. 꼬리에. 꼬리에 약간. 약간 진짜 그 얼음에서 나는 약간 뭐라고 하지? 그냥 딱 봐도 추워보여. 한기 한기라고 하나? 이거 진짜 수저탄 찍어야겠는데요? 아, 그리고 옆에 눈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쫑쫑쫑쫑 떨어지는 저 모션 이쁘다. 날개 한번 펼쳐볼까? 야, 아니 뭐야? 이펙트? 야, 눈송이 이렇게. 눈송이 떨어지는 거 봐. 아, 진짜 이쁘다. 야. 야,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왜 그랬대? 야, 얘는 얼음이 생기네 밑에가. 어머, 어머, 어머. 야, 얘 밑에가 얼음이 생긴다잉. 어, 진짜 대박이네? 와, 진짜. 와, 진짜 멋있어. 미쳤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개멋있어, 진심. 개멋있어. 아, 진짜 멋있는데? 어,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오우, 쉣.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꿈두끼 띄워도 되겠다. 아, 진짜 이쁘다. 와, 야 근데 진짜 이뻐. 진짜, 약간 진짜. 우와, 야 씨. 눈송이 날려.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번에 다리도. 다리도 이게 얼음이야, 얼음. 아니요, 꿈도 계속 떠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뭐야. 그 밑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지구력? 어? 지구력 말고 몇 초 동안 떠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아, 눈송이 날리는 게 진짜 개쩐다. 아, 눈송이 날리는 게 진짜 개쩐다. 아, 눈송이 날리는 게 진짜 개쩐다. 오우. 아, 진짜 얼음같이 생겼네. 아두랑 색깔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이펙트 때문에 그래도. 꿈결 아두인지 그냥 아두인지 저건 될 것 같아. 아, 고개? 해줘, 해줘, 해주라고. 아, 멋있다. 진짜. 얘 이거 진짜 멋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스샷을 찍어도 이상해가지고. 야, 저기 가서 찍자. 저기. 나 저기 가고 싶어. 너 어딨는데? 아, 여깄네. 역시. 아, 역시, 역시. 여기서 찍으라는 거지, 여기서. 개쩌네. 와, 분위기 미쳤다. 야, 추방. 아, 오우. 탈퇴. 날개 펄럭이는 걸 어떻게 찍지, 이거? 분위기 미쳤는데? 스샷모드 심의 동굴? 이거 아두예요. 심의 동굴이 뭐야? 아, 이게 아닌데? 뭐, 뭐야? 뭐야? 심의 동굴이 뭐야? 날씨. 아, 필터? 알트, 시프트. 알트, 방향키? 알트, 방향키? 알트, 방향키? 뭐야, 이건. 와, 분위기 미쳤다. 진짜. 이게 마을 현재라고? 잠깐만. 필터 변경도 돼. 알트, 시프트. 아, 필터는 이거구나. 아, 잠깐만요. 필터가 원래 뭐였어?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필터가 원래 뭐였죠? 아, 다시? 아, 다시?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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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스크린이잖아.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 아, 씨. 진짜 무서웠어, 나. 근데 뭔가 바뀌는 게. 오우. 화면에 좀 다 담아야겠어요. 잠깐만요. 화면에 다 담아야겠어요, 이거. 아, 너무 이뻐. 야, 이게 안 이쁘니? 이거 밝기 조절을 어떻게 하지? 감마 조절인가? 컨트롤, 알트? 밝기 조절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아, 너무 이쁘지 않아? 와, 진짜 분위기 미쳤다, 이거. 진짜 이쁜데? 진짜 이쁜데? 아, 진짜 설산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 이것도 이쁜데? 날개 펼쳐볼까? 아니, 아까부터 날개 펼치려다가 자꾸 마구 벗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아두를 띄우려다가. 망했잖니. 아, 진짜. 내가 진짜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아두를 띄우려다 망했잖니. 알지? 오, 너무 멋있다, 진짜. 오, 혹시 여기서 날아도 되겠지? 우와, 씨. 와,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진짜. 와. 야, 이건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세상에. 진짜. 야, 이건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귀신 개 이쁘네? 아 얘네들아 좀 어둡죠 이거? 감마 조절 밝기 제일 최대 단독EN 은퍼들 아 아 아 아 아 아